30대 중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홈트레이닝 유튜브 채널이라고 한다 남편은 땅끄, 부인은 오드리, 연상연하 커플로 오드리가 두 살 연상이라고 한다 결혼 연차는 12년차, 현재 구독자 수는 이렇다고 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의 운동과 다이어트 영상을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업로드해 사랑을 받았던 땅끄 부부 하지만 지난해 6월 8일 영상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채널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과거에도 7개월 동안 영상 업로드를 안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부부는 영상 올리기를 약 7개월 정도 쉬면서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 봤다 라고 하면서 잠시 복귀를 알렸다고 한다 당시 이 글의 업로드는 지난해 5월이었다고 한다 땅끄 부부가 오랜 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자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댓글 반응은 이렇다고 한다 땅끄 부부님 왜 요즘 영상 안 올리셔요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아쉽네요 진짜로 비번 까먹으신 거예요? 우영우가 보인다 왜 최신 영상이 1년 전 거임? 돌아와요 땅끄 부부 유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분 덕질 끝 2분 덕질 감사합니다.